감독님, 지금.. 오늘 이게 스펙타입니까, 그 분위기가..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 어깨에 운동 좀 하셔가지고 미영이한테 도전을 좀.. 그때 약간 분위기가 분위기가 너무.. 그치? 마지막에 넘어가고 있었는데.. 미영이 쪽으로.. 그럼 그때부터 다시 하니까.. 우정도 여전히.. 후웅 하하하 무구구구구 물들 무구구구구구 바닷가 굉장히 많아 역전하기로 Detflix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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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롱커트 하지마라 감독님 어깨 나간다 괜히 필 받으시면 어깨 또 나간다 야, 막 그 감독님 막 의욕불타기 하면 안돼? 타쿠만큼 순간 운동이 많이 되는 운동이 없는 것 같아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왜 가볍게 해? 가볍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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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준비하라고 할까요? 네 가볍게 해 자, 빨리 선수 준비하세요 10분만 있다가 딱 10분에 시작했네요 선수 준비하세요 크utsrun 크 concepts 트레이블 klim 약간 다 awak기 전 감을 느껴야 해. 감을 느껴야 해. 상대 테이블 가서 엄청 길게 뻗어요. 상대 테이블을 보니깐 한 번 배움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댓글 잘 나와 더블 아 이거 살 죽어 가슴의 자아 뭐야 지죽증이야 더블 연습 좀 하셨겠는데요 감독님 아 왜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나 그거 계속 타 더블 더블 기다려주세요 서브 백섭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테이로 파트너 포기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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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입주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 어깨에 운동 좀 하셔가지고 명희한테 도전을 좀 하셔 그때 약간 분위기가 분위기가 너무 그지 마지막에 넘어가고 있었는데 명희 쪽으로 그러니까 좋아 어휴 저거 저거 우진애 형님 박수 잘 치고 있어 봐봐요 감독님 혹시 저기 필받으시면 하긴 좋아할 수도 있어 여기서 나로 왔어 아 그래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음 음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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